사과가 아닌 영상편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아이 밀리. 대국민 사과를 빙자한 영상편지 서로 교환. 이런 시대의 코미디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터집니다. 김건희 폴리틱 때 시간강사 경력까지 부교수로 기재. 해명도 허유과장. 이거 헤를드 경제가 단독한 거예요. 헤를드 경제도 넘어왔어. 경력증명서에 시간강사라고 돼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시간강사인데 그런데 폴리틱에서는 다른 데에서 낼 때는 여기 폴리틱에서 만들어준 게 시간강사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위가 그런데 딴 데에서는 부교수라고 썼단 말이에요. 겸임이라고 하면서. 이게 허위 사실이죠. 부교수 대우 시간강사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부교수 대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웬만큼 시간강사로 대접해가지고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좀 대접을 잘해줘. 돈도 좀 많이 주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수급으로 해줘. 그러면 이제 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수 대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건 부교수가 아니에요, 직제상. 아니죠. 그냥 시간강사야.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돈을 그렇게 주고 말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경력 부풀리기 나옵니다. 수원여대 지원 시에도 교원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또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지금. 시간강사 경력은 80%. 겸임, 전임, 초빙 교수는 100%를 인정하는 이 점수를 노리고 그 점수 안에 들어가려고 부풀리기 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원 경력을 부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점수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업무방에 맞고 사기까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사기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통해서 입증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해야죠.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야, 검찰아. 지금 너희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말꼬투리 잡아서 사준모가 고발한 거 가지고 너희 수사 들어왔다고 그러더라? 이거 왜 수사 안 하니? 지금 고발 다 들어갔잖아. 교육노조, 교수노조, 비전임 교수노조 이런 데서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발 들어갔잖아요. 고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지? 사건 숙성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숙성을 왜 시켜? 후보 등록일 맞춰서 발표를 하려고, 수사 결과를. 후보 교체는 못하게 하려고? 후보 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대단히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면. 이번에는 특히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관련해서 기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거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범죄에 관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답답해하는데, 어쨌건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수처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윤석열이라고 되겠나. 제가 볼 때 이런 이제, 지금 송년애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모여서 이제 또 한자식들 해야 되는데,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검사들 사이에서. 야, 이러다 다 죽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치동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영동고등학교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 돈 좀 만진다고 하는 그런 기업체들, 사장이든 뭐든 이런 걸로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격려의 전화가 오고, 위로의 전화가 옵니다. 야, 너 방송 잘 봤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런데 걔가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무슨 회사 사장이야. 뭔가 신호들이 오는 거죠, 지금. 다들 이제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저는 이제 타이타닉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 타이타닉 영화를 봐도 배가 쭉 긁혀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한참 걸려요. 서서히 기울입니다. 서서히 기울다가 어느 딱 시점이 나왔을 때 배가 꺾여요. 그러면서 급격히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정치도 비슷해요. 쭉 서서히 어떤 한 달 정도예요, 지금. 윤석열이 쭉 하락세를 지금 가고 있는 게, 완만한 하락세를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임계점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지금 거의 임계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야, 글쎄 타이타닉 차라리. 바로 준비하셨네. 탁월한 PDC입니다. 갑자기 저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영화를 보지만 저렇게 돼 있다가, 저 윗부분이 퍽 꺾이면서. 네, 퍽 꺾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저 정도쯤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갖고 조금 더 가면 꺾인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을 방법은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있는데, 하나는 포니티브한 거를 메가 공약 같은 거 하나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시 국면 전환을 시키는. 그런데 준비된 공약이 하나도 없어. 메가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행복 경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놈 처음 봤어. 창조 경제 이래로 정말 난해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행복 경제. 뭐예요, 이건? 행복하네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구글 정부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구글한테 정부를 밝혀야겠다는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구글 정부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구걸하겠다. 구글 정부. 구글 정부와 행복한 경제. 너나 살아. 너나 살아. 자, 김건희는 계속 터집니다. 지금 빚을 갖다 8,500만 원을 갖다 갚지 않아가지고, 그게 1억 2천 얼마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늑장 변제를 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60억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대. 이 자산가가 통장에 돈을 어떻게 숨겨놓길래, 압류 걸 자산이 없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마당을 파봐야지. 저런 경우는. 포크레인 하나 들고 가서 마당을 파보면 됩니다. 이야,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저는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등판을 안 한 것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건희 씨가 수술을 하느냐고, 붓기가 안 빠져서, 그래서 좀 등판이 늦어진 거 아닌가. 그다음에, 더 팩트에 사진 찍혔잖아요. 사진 찍은 것도, 얼굴 가린 이유도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술 붓기가 안 빠져서 얼굴을 노출시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이걸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건 아니고, 내가 빨리 있다가 맹활약하겠다. 이런 의사가 대단히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런데 기자회견 때 오프닝을, 정말 역대급 오프닝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주셨죠? 이분이 이걸 즐기는구나, 제가. 그렇게 웃어주면 다 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무 기다려왔던 거야. 지나친 자신감이다, 이건. 그래서, 준비된 등판이고, 계속 등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윤핵관의 핵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정치놀이를 상당히 즐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가 이대로 안 끝납니다. 등판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종인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김건희는, 이게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표정 보세요.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보세요. 저기다가, 연예대상 시상식 멘트를, 얹으면. 얹으면, 거의 싱크 100%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추운데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상을 남겨주신,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 생각이 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이, 딱이야. 딱이야. 그저 무서운 남자인지만 알았는데. 제가 보통은 넘는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민이 보는 기자회견이었고, 여름집 그냥 주부라면, 대단히 떨립니다. 그렇죠. 제가 나가면 떨릴 것 같아요. 저건 뭐, 정말 심판대위에 내가 오르는, 하영대위에 오르는 저런 순간인데, 저 순간에 저런 미소가 나온다? 대단히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역량이 있는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등판, 저는 기대합니다. 사기꾼들이 다 그래요. 사기꾼들, 영화나 드라마 못 보셨어요? 토론은 정치공세래. 정치공작이래. 옆에서, 제가 잘 아는 기자거든요. 이번 KBS에, 아마도 차기 뉴스레스크 앵커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또, 중도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저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뭔, 이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니, 저게 무슨 말이 말이에요, 저게 방구예요, 뭐예요? 이 사람의 주장, 윤석열의 주장, 첫째, 범죄자 의혹이, 너무 심하다 못해 범죄자로 나는 확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토론하느냐. 둘째, 계속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게 하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신뢰감이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 이 두 개를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자꾸 토론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다. 세 번째의 근거가, 1, 2번은 그나마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세 번째 근거가 어떻게 결론을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입니까? 아니, 범죄 의혹이 너무 많고, 말 바꾸기를 잘하는 분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토론을 못해? 같이 살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범죄 의혹이 그렇게 많고, 말 바꾸기를 잘하면 토론하면 좋겠네, 공격하기. 자기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맞아. 얼마나 좋아. 나한테 막 토론하자고 그러겠다. 얼마나 좋아. 대장동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아들이 뭐, 입시 비리도 있고. 엄청 많네. 도박도 했다고 그러고. 도박도 했고, 성매매도 했다고 그러고. 많잖아. 토론할 때 하면 되지, 그거를. 누가 못하게 해? 해. 저는 김건희 씨 토론회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차라리. 말은 잘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아니, 근데 말에 구멍은 어마어마해. 이번에 YTN에서도 얘기하면서 슬쩍 자기가 그런 짓 했을 수도 있다는 걸 흘렸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뭘 몰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학생 때. 어렸을 때. 했다는 거 아니야. 했구나.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 때라는 게 도대체 몇 살 때를 말하는 걸까? 중학생 때를 말하는 걸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 약점이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유권자들 다 아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토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토론회 나와서 깨져도 괜찮아. 더 떨어질 지지율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밑제야 본전이야. 지금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벌금을 내고 토론을 아예 안 한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봐야 세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토론을 하게 되는데 벌금 500만 원인가 내고 토론회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그럼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선거를 포기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그리고 그 수척공주라던 박근혜 씨조차도 토론을 낳았잖아, 했잖아. 그럼 유성현 씨 토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후보가 저러니까 있잖아요. 선대위도 무슨 바보들의 대인진이 된 것 같아. 김재원이 오늘 나와서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야, 그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 바꾸기를 잘하고 범죄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저도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김호준 당신이라면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이제. 아, 토론을? 잘하고 있다, 이제.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안 하면 좋지 뭐. 토론하지 말라고 돼요. 그래. 어차피 나와봐야 뭐. 그래도 너는 그 민낯이 다 들키잖아. 3프로TV 이런 데서 나오고. 언젠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먹방인데 스스로 한답니다. 먹방. 지금 진짜 누가 조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진짜 니들은 미디어를 1도 모르는 쉐리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말을 들어라. 야, 관찰 카메라가 들어오지. 관찰 카메라가 들어오면 숨기지 못하는 게 있어. 너는 절대로 관찰 카메라 해선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뭐 녹방으로 하겠지. 녹방이라도 편집으로 다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뻥뻥 오류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언은 보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러는 거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저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김재훈 의원이나 다른 사람도 하등 다를 게 없어, 지금 정치 행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저런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저 사람들이 불안해요, 저는 오히려. 너무 고마운데 불안한 건 뭐냐면 아, 뭐가 큰 게 있어 하고 자신 있는 건가? 저러면 막 가도 되는 건가, 저네들이?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팟쇼가 돼버리니까 팟쇼 아래에는 반발을 못하잖아. 의견 제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밖에, 예스맨 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예스맨을 갖다가 면상이라고 했는데 방송에 나가서 딴 말하리?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에 파일을 윤석열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럴 정도로 멀쩡하던 사람들, 멀쩡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뭔가 정치에 나름 경영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뭐 거리낌 없이 헛소리를 뻥뻥 내던진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조혜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조혜진은 그래도 토론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난리예요, 지금. 모두가 그런다니까. 그 사과를 잘했다는 거야. 김종인이 보세요. 사과를 갖다가 그 정도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보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쪽에서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적 토론제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랬는데 네 무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한국 사람 중국 싫어하고 중국 사람도 한국 싫어해. 이런 식의 망언을 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우리는 너무 좋아. 그런데 중국 이거 외교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저 심각한 발언을 한 거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의 교육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쨌건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타격이 올 수 있는 저런 문제고 저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윤석열 씨 내가 중국을 욕해도 내 선거에는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안녕 같은 걸 다시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못하게 한다든지 지금 중국 봉산당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냥 막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님께서 국짐당 2만 원어치만 욕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2만 원어치 욕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 이럴 여러분들. 노딱인간이라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약에 선거를 개입하려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런 얘기를 지금 선거 민감한 식에 막 던진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건 중국이건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한쪽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지금 어리석은 짓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예민한 질문에 지금 사실 미중 갈등이 좀 첨예한 상황이고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의구 편을 들래.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맞는 쪽으로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해야지, 지금. 중국을 싫어한다는 말을 지금 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 편을 안쪽에서